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욕심이나 편파적 행동에서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변명을 해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우선 먹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구실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미망을 벗지 못하고 업장을 쌓아 나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한데요. 작금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나약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좌절 속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진실을 실천하는 어떤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물론 그러한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또한 누가 해준다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의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는 다른 곳에서 부처를 찾으려 하고요. 또한 누군가가 부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명예나 권력 또는 학벌이나 어떤 재물이 조금 있다고 해서 교만한 그런 사람보다는요. 작은 일이나마 묵묵히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에게서요. 또한 웅장한 어떤 사찰이나 선방에서 가부자를 들고 있는 그런 수행자들 모습 보다도요. 어두운 새벽길에 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어떤 모습에서 그리고 푸른 잔디 위에서 선글라스의 어떤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는 그런 멋쟁이보다는요. 이른 새벽에 농수산시장에 땀방울과 물방울이 섞인 피곤한 모습에서 부처님을 찾는다라고 해서 결코 비웃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오요. 오늘의 살아계신 부처님 그는 바로 주어진 자신의 여건과 환경을 잘 극복을 해서요.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참다운 삶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기쁨을 함께하려는 어떤 배려의 마음에 계신 것은 아닌가 싶은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 월자님들 새해에는요. 묵묵히 주변이 어떻다라고 해도 거기에 흔들림이나 어떤 동요되지 마시고요. 자신을 일궈나가는 그런 참다운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규리 제191회차 반여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요즘 우리가 불설아미타경이요. 몸은 자설경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 질문도 안 했는데 부처님께서 설을 해주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무문 자설경이라고 하는데 바로 지옥악의 축생이었던 사막도가 없고요. 부처님의 광명과 수명을 헤아릴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아미타불을 계속해서 연불을 하면 살아서는 극락과 같은 어떤 편안함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임종시에는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불설아미타경인데요. 그 불설아미타경 무문자설경 가운데 첫 번째 품인 법회 중중부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법회를 여는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과 또 큰 비구 1250인과 함께 기수국 고독원에 계시었다. 기수국 고독원에 대한 것은 바로 기타태자하고요. 급고독장자가 시주를 해서 세우는 바로 기원정사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품이 이제 불토의 정분인데요. 바로 극락국토를 건설한 내용에 대해서 담겨있죠.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장로사리불이다는 것은 장로다라고 하는 것은 20년 이상 스님이 되어가지고 자격을 갖추었을 때 바로 말과 행과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승을 우리는 장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간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절에서도 불교에서도 장로라는 용어를 쓰는가 하는 장로라고 하는 용어가 원래 불교 용어예요. 장로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부처님 세계를 지나서 한세계가 있으니 이름을 극락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는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니 지금도 법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라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품이 보수지연분인데요. 극락국토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사리불아 저 피안의 세계를 왜 극락이라 이름하는지 그대는 아는가 이 부분까지 했던 것 같아요. 피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저 언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내지요. 우리가 이 세계를 사바세계, 가민의 세계 또는 차안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고통이 많은 고해와 같이 그런 고통이 많은 고통의 바다와 같은 그런 세계다 해서 차안이다라고 하고요. 바로 극락의 세계, 행복의 세계, 열반의 세계를 우리는 피안이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피안의 세계를 왜 극락이라 이름하는지 그대는 아는가라고 사리불게 부처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그 내용까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바로 기국, 중생, 무유, 중고, 단수, 재락, 고명, 극락이다. 왜 피안의 세계를 저 세계를 극락이라 하는지 아는가 바로 그 나라의 중생들은요. 온갖 괴로움이 없고 모두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극락이라 이름한다 라고 했어요. 즐거움만 받음으로 극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극락이라는 것은 끝극자에 즐거운 낙자를 쓰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을 거예요. 인도 당시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낮에는 더운데 저녁 때쯤 되면 선선해서 덥지도 춥지도 않고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인데요. 서쪽에 황혼이 잔뜩 문들어 있어요. 황혼에 물들어 있으니까 얼마나 광활하고 웅장하고 멋있겠어요. 더군다나 하루 일과를 끝난 어떤 피로한 상태에서 바람이 솔솔 불고요. 땀이 식히는 그런 시원함이 있을 때 서쪽 하늘을 보니까 이루 형용할 수 없이 광활하고 멋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좋은 것만 있는 세계가 저쪽 서쪽 끝으로 가면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사람들의 염원에서 형성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쪽의 끝으로 가면 즐거운 세계, 편안한 세계, 행복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염원에서 형성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분명히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에서 이렇게 극락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뭐 거짓말 하시겠어요? 항상 진실된 말씀만 하니까 극락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됐든 온갖 괴로움이 없고 모두 즐거움만 받음으로 극락이라 이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극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 삶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원하는 바대로 뜻하는 것이 뭔가 잘 되고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극락일 수가 있지요. 과거에 원효대사하고 이상대사께서요. 백제 보덕국사님께 공부를 하러 가다가 이제 술락군에게 잡히게 되죠. 원효대사하고 이상대사는 신라스님이시니까. 그래서 백제 땅을 들어갔는데 그때 보덕국사가 고구려 국사로 계시다가요. 고구려의 어떤 사원 철폐가 되고 도교유교가 횡행해지면서부터 사원들이 철폐가 되고 그쪽이 다 서원으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보덕국사가 화가 나가지고 백제를 귀화를 해서 백제의 국사로 계셨었어요. 그때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께서 백제의 보덕화상을 찾아와서 공부를 하러 가는데 술락군에게 잡히게 되었지요. 그때 보덕국사를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술락군들이 승려로 가장한 첩자가 아닌가 해가지고 의심을 하고 풀어주자니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잡아서 옛날에 죄인들 목에 칼을 채우지 않아요?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구멍이나 있고 목을 해서 나무를 이렇게 길게 채우는데 바로 그 칼을 채우고서는 보덕화상에게 데리고 가죠. 원효하고 의상은. 그때 의상대사가 원효대사보다 한 9살 정도가 적으셨는데요. 의상대사는 불안해가지고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그랬는데 원효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의상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끼리 찾아가려고 했으면 잠잘 것도 고민이고 먹을 것도 고민인데 이렇게 데려다주니까 염려가 없지 않느냐.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편안하게 찾아가게 됐으니까 너무 심려를 말자 하고 이제 가위돼서 보덕화상 앞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보덕화상 앞에 그 절마당에 원효의상스님을 내려놓고 칼을 채운 상태에서 그 술라 장수가 보덕화상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승려로 가장한 첩자들 같은데 국사님께서 선별을 좀 해주십시오. 국사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그때 보덕화상이 원효대사에게 질문을 하지요. 나를 찾아왔다는 것이 맞는가라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효대사가 그때 보덕화상이 질문을 하죠. 두 스님에게 지옥과 극락이 어디에 있는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원효스님이 가만히 있다 대답을 하는 것이 스님의 혓바닥 속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아니 지옥과 극락이 어떻게 내 혓바닥 속에 있는고 원효스님이 보덕화상에게 하시는 말씀이 말 만약에 국사님께서 저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나를 잘못 찾아왔다라고 하면 저희는 차명을 당할 것이고 나를 찾아온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 풀어주실 것이니 생과 사가 바로 국사님의 혓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보덕화상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맞다 맞다 하면서 술락군에게 나를 찾아온 것이 틀림이 없구나 해서 풀어지게 돼서 결국 보덕화상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지요. 한 3년간 바로 거기에서는 지옥과 극락이 보덕화상의 혓바닥 속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과연 지옥과 극락이 우리가 꼭 죽어서 가는 세상만 지옥과 극락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요 즐거움이 있고 뭔가 희망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 속에는 극락의 삶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번뇌와 어떤 탐욕과 진해와 우치로서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의 삶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혹여나 속상하시다 해서 가정에서 분란이 있어서 부부간의 쟁론을 하거나 자식일이 뭔가 뜻대로 아니된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일탈을 하고 싶어서 저 바다가 많은 통해가에 가서 속이라도 시원하게 풀고 오겠다라고 해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아무리 넓은 바다에 가도 우리가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아무리 좁은 공간에 살아도 자식이 하는 일이나 남편이 하는 일이나 어떤 자신의 바람이 원만하게 잘되면 어때요? 행복과 희망이 넘쳐나지요. 그러다 보면 그게 극락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극락까지 여기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요. 또한 우리 사리불 극락국토 칠중난순 칠중남앙 칠중행수 개시사보 주자비호 시고 파국 명이 극락이니라 우리 사리불 또 사리불아 극락국토 극락세계는 칠중난순 일곱겹의 난간과 칠중남앙 일곱겹의 보배그물과 칠중행수 일곱겹의 가로수가 둘러싸여 있으므로 개시사보 주자비호 시고 피고 명이 극락이라 바로 저 피안의 세계를 극락이라 하느니라 극락세계는 이렇게 일곱겹의 난간과 보배그물과 또 가로수가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시네요. 사리불 또한 사리불아 극락국토 유칠보지라 또한 사리불아 저 극락세계에는 일곱개의 보배연못이 있는데 팔공덕수 충만기중 지저순이 금사라 바로 팔공덕수 여덟가지의 어떤 공덕이 가득한 물이 충만해 있고 가득차 있고 지저 연못 밑바닥에는 순이금사 순금모래로 덮여 있고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포지 사변계도 금은유리파려 합성이라 포지 그 가장자리의 사변계도 네 계단은 금은유리파려 합성 금은유리파려를 섞어 만들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그려보세요. 극락에는 일곱겹의 난간과 보배그물과 가로수가 되어있고 또 일곱개의 보배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여덟가지 공덕물이 가득차 있구요. 연못의 밑바닥에는 순금모래로 덮여 있고 또 그 가장자리의 네 계단은 바로 금은유리파려를 섞어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동서남북으로 계단인데 다 금은유리파려로 섞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사하면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락이다. 바로 무엇이든 좋은 세계다라고 하니까 가장 좋은 걸로 장식이 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유누각 여기 금은파려 작어 적주만호 이염식지라 상유누각 그리고 연못위의 누각은 여기 금은파려 금은유리파려 또 작어 적주 만호 이런 붉은구슬 만호 등으로 훌륭하게 장식이 되어 있으며 아주 아름답게 꾸며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중연화 대여거륜이라 연못 가운데에는 지중연화 수레바퀴와 같이 대여거륜 커다란 연꽃이 피어 있는데 아주 수레바퀴와 같은 큰 연꽃이 피어 있는데 청색 청광 황색 황광 적색 정광 백색 백광 미묘 향결이다. 그 수레바퀴와 같이 커다란 연꽃이 있는데요. 푸른 꽃에서는 푸른빛이 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꽃이다라고 해서 연꽃이 푸르다고 해서 푸른빛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이지 근데 극락의 세계니까 푸른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누런 꽃에서는 누런 빛이 나고요. 붉은 꽃에서는 붉은 빛이 나고 하얀 꽃에서는 하얀 빛이 어우러져서 이를 때 없이 맑은 향기가 넘쳐 흐르고 정결하느라 바로 아름답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행복의 세계, 우리 마음의 극락 세계는요. 너무나 안원하고 평안하고 원만하게 그지 없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한 사리불 극락국토 성취의식 공덕장음이다. 사리불아 극락 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장음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 품은요. 바로 극락국토에 대해서 부처님께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극락국토가 어떻게 됐냐면 다시 요점 정리를 하면요. 일곱 겹의 난강과 일곱 겹의 보배그물과 일곱 겹의 가로수가 있고요. 또 일곱 개의 연못이 있는데 그 일곱 개의 연못 속에는 공덕이 가득한 물이 가득 찼고요. 그 바닥에는 금가루로 다 깔려 있고요. 그 연못의 사변계도 네 군데로 내려가는 계단 같은 데는 금은유리파래로 합성이 되어서 금은유리파래 같은 것도 계단을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연못의 누각에는 역시 금은유리파래, 자검, 붉은구슬, 만호 등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또 지중연화 대거율은 바로 연꽃 가운데 있는 연꽃 그러니까 연못의 가운데는 수레바퀴와 같이 커다란 연꽃이 있는데 그 연꽃은 푸른, 누른, 누런꽃 또 붉은꽃, 하얀꽃이 있는데 각 꽃마다 푸른꽃은 푸른빛이 나고 누런꽃은 누른빛이 나고 붉은꽃은 붉은빛이 나고 하얀꽃은 하얀꽃이 어우러져서 이를 때 없이 맑은 향기가 넘쳐 흐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리불아,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장엄되어 있나 아니라 표현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극락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고요. 네 번째 품은 이제 천인공양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천인, 하늘이나 인간이나 공양분, 공양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바칠궁자, 길량자 그래요. 우, 사리불, 피불국토, 상작, 천악, 황금, 위지라, 또한 사리불아, 우사리불, 또한 사리불아, 피불국토. 저 부처님의 세계에는 피불국토, 즉 피안이에요. 열반의 부처님의 세계에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땅에는 누런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극락세계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주야 육시 우천 만다라 화라. 바로 밤낮으로 주야 육시 6대에 하늘에 만다라 꽃이 피를 내리는데 만다라 꽃이 피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꽃이 뿌려진 내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뭐 무슨 가요대제 같은데 장원하고 1등하고 하면 그 무대에서 꽃을 뿌리잖아요. 이게 다 불교에서 시작이 된 거로 봐야 저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바로 여러분들 꽃비가 내리는 상황들 아니에요. 기토중생 상위청단 각의의극 성중묘화 공양타방 10만억불이다. 기토중생 바로 그 세 개의 중생들은요. 상위청단 항상 이른 아침마다 각의의극 각각 꽃바구니에 성중묘화 바로 온갖 묘한 꽃을 담아서 공양타방 10만억불 다른 시방세계 부처님들께 가서 공양을 하고 시방세계 부처님들께 꽃 공양을 올리고 즉위식시 환도번국 반식경이라 식사를 할 때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수행을 즐기는 이라 하세요. 아침에 부처님께서 탁발하시고 공양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안히 안그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런 삶을 사셨는데 역시 여기서도 아침에는 꽃 공양을 올리고요.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즐긴다라고 했어요. 사리불 극락국도 성취해시 공덕장엄이다. 사리불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으로 장엄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째 품은요. 천인의 공양을 받다. 바로 하늘이나 인간이나 어떤 공양을 올리고 또 공양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설을 해놨어요. 우리 물자님들 덕이다라고 우리 표현을 하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쌓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렇죠? 살아가면서 쌓이고 싸우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실하게 살면은요. 이해나 어떤 지식이나 사리분별력도 자신의 나이만큼 쌓이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떤 후덕한 인품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이러한 덕목을 갖추려면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신에게 견고한 자가를 물리고요. 삶의 속도를 조절을 하고요. 시간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성실할 것을 많이 요구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시간을 바로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요. 정신적 육체적인 노력이 없이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중년 이후는요. 늘 물러설 때를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순수하게 잃어버림을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잃어버림을 받아들여라. 주변의 사람도 그렇고요. 재물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의욕도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인 만큼요. 외양이 아닌 우리의 그 어딘가에서 빛나고 있는 정신이나 혹은 어떤 존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만일 내가 없어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세상이라는 사실이 어찌 보면 비참하게 생각이 될지도 모르지만요. 한편으로 보면 그렇기에 또한 편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결국 조금씩 비오다 세상을 뜨는 것이고요. 세월따라 기력이 쇠 되지는 만큼 마음도 너그러워졌으면 하는 마음이오요. 봄, 여름, 가을 이런 어떤 들력이 다 비워지고요. 마치 겨울이 들판에 침묵으로 공허함을 지키듯이 우리 불자님들 새해에도 평안함으로 계속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